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뉴욕시가 공교육의 채취 PT를 금지한 데 이어 사생활보험 및 미성년자 보호명분 하에 이탈리아에서도 금지, 이어서 독일 역시 금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부상하는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일단 금지하는 태도를 두고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드디어 G7 국가들의 관련부처 장관들이 AI 분야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자 일본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타카사키에서 열릴 이번 회의에서 책임있는 AI의 국제적 표준을 제정할 계획인데요. 주최국인 일본 정보원들의 얘기와 협의할 표준의 초안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챗봇을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 실현방안에 합의하고 표준에 서명할 국가들의 기업체들이 AI 기술을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각종 AI 기술의 위험을 분석하고 더 나은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관성 있는 측정, 평가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데요. G7 장관들은 이어서 다른 OECD 국가들 역시 국제 교류에 투명하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원칙을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각 나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던 상황에서 드디어 뭔가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상세한 논의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서밋에서 이어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